우선 첫 번째 김경수 복근 어쨌든 한동훈 당 대표하고 사선 중진 의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또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경태 오선 의원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요 안철수 의원의 반대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거든요 명분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논평하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진영 논리라는 것에는 관계없이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당 대표하고 사선 중진들이 만나가지고 김경수를 복근해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우호적인 그런 국민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중진들이 중진들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선호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나무랄 수가 있지만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명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8일 날 김경수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 심사위에 8.25 광복절 복근 대상장에 포함되자 바로 이튿날 그의 복근에 반대하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고 전했지만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면 복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의로사태처럼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명분이 분명하게 서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구 이야기처럼 국힘당이 아버지당이 아니니까 합바지당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김도업 김상훈 윤영석 이종배 이헌성 한기호 이 중진들도 이런 점심자리에서 이런 뭐 명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결론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점심을 가진 이후에 기자들의 거듭된 관련 질문에도 기다려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친한계 의사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근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평은 논평이지 않습니까 논평자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한동훈 편이다 윤석열이 편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 저 양반이 저렇게 사물을 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근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문장이지만 홍준표답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하고 안철수 의원이 드루킹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김경수 여러분들 복근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명을 받들 수밖에 없었지 찬성한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가끔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 한 문장이지만 문장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럼 법무부 장관 때 왜 사면에 찬성했냐 본인 뜻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임명권 잘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근을 반대하는 이유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과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크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80%가 넘는 겁니다 명분이 부족하다 국힘당 지지층이 반대한다 일정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툭 깨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걸어온 길 특히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보인 대통령의 의사결정 기준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공리적인 시각이 강한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 기준이 항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항상 하위 기준인 거죠 본인이 이익이 되면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겁니다 좀 빼아픈 지적이지만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가장 기준은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겁니다 공병호가 여러분 논평하는 기준은 옳은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그거고 그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당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씹고 씹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지적인 거죠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범죄가 민주주의 국가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것인 만큼 복권을 통해서 정치활동 재개의 길을 열어줄 명분이 없고 특히 주변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옳은 일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게 뭐 틀린 일이 아닌 거죠 한동훈 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경수 전 지사 사면복권에 반대했지만 담당 장관으로서 임명권자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명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명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당대표로서 복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사를 여러분들 그냥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2022년 8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정체성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 본인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동갑내기로서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굵직굵직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보면서 제가 내린 판단은 윤 대통령이란 분은 입으로는 자유니 정이니 진리니 공정이니 이런 게 말씀하시더라도 결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장 상위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이번에 의료 여러분들 파국을 불러일으킨 것도 본인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뭐죠 4월 10일 총선전에 큰 걸 한탕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왜 뭉겼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뭉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착하게 오늘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착하게 본질을 관역합니다 본질을 본질이 뭐냐 이야기죠 주변의 여러분들 장식품 말고 소음 말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인기를 깎이는 겁니다 또 많은 인기를 한동훈씩 함께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겁니다 저는 김경수 씨가 이번에 복근이 허용되는 부분을 약간 오해를 했는데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이게 복근 이유 없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면이 아니고 복근으로 이 복근 이유 없다 복근 이유 있다인데 80% 나오지 않습니까 80% 대다수 사람들이 뭡니까 김경수의 복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7400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런 복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여기 이제 한번더에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죠 대통령의 사면권 안에는 사면과 복근이 모두 포함이 되고 헌법 제97 구조 따르면 대통령은 사명 가명 또는 복근을 명할 수 있는데 사면은 상실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근도 명할 수가 있다 행보를 면제하는 것이 사면이고 상실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근도 명할 수가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 그는 이미 사면되었고 현재 복근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고 행보를 면제는 죄되고 복근은 사면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그를 복근 대상에 포함시켰고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뭐 사면도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것은 완장을 차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좀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보이기식 본인이 간대하게 모든 군주가 그렇거든요 좀 폼나게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기를 원하는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괴롭히는데 우파적 리더들은 자주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본인이 폼나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반성도 안 하는데 정치하라고 최근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